코로나19 이후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해 먹는 일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배달앱 이용 후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외식업체 비중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한 끼 식사 준비가 끝나는 배달앱 시대. 지역 외식업체들도 많게는 매출의 7, 80%가 배달 주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배달앱 이용 전후 외식업체 운영 환경 변화를 분석해보았더니 대구를 포함해 전국 음식업체의 10곳 가운데 7곳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면 대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구에서 배달앱을 사용한 뒤 매출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답한 외식업체는 18.8%,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의 2배가 넘습니다. 배달앱이라는 플랫폼이 외식업계 매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유독 대구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진 업체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대한 지역의 보수적인 경향이 외식업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식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 이른바 동네 장사, 상권 개념이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업태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매장 관리는 기본이고,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 브랜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업주들이 사실은 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만의 무기를 잘 모르세요. 제가 그런 부분들, 요소들을 제가 발굴을 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분. 거리 두기는 해제됐지만, 외식업계의 급격한 판도 변화 속에 생존을 위한 업체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정